어깨에 문제가 계신 분은 잘 들으시고 이름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나오신 성도님께서는 타교의 성도님이신데요 조금씩 조금씩 병이 진전되다가 드디어는 왼쪽 어깨를 도저히 움직이실 수가 없게 되셨어요 회전근계 파열이 문제가 생기셔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의사의 소견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 오셔도 오시기까지 움직이실 수가 없으셨는데 아까 사육자분들 목사님들이 안수의도를 받을 때 어깨가 따뜻해지면서 지금은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는 못하셨어요? 할렐루야 성도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셔서 깜짝 놀라셔서 전혀 못 움직이신 거예요 의사도 고칠 수 없다는 질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움직이세요 지금 이 기름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팔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 오늘 완전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